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정보 입니다 단순보 시험에 빈도가 아주 많습니다 단면 내력 또 알아볼 거구요 이번 반려 그리고 단면 역도 그림도 그려 볼 겁니다 세번째 영양선 네번째 절대 체례 단면 내력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얼만큼 예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매년 나오구요 국가직 시험에도 나옵니다 자 단면 내력이 뭐냐면 아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먼저 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어떤 부재가 있습니다 어떤 부재가 자 외부의 작용 하중에 의해서 이 단면에 이 안에 이렇게 되겠죠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발생하는 단면 내력 뭐냐 먼저 이게 있는데 이게 점점 점점 이렇게 바뀌었다 양쪽으로 찢어질 수 있죠 늘어나죠 늘어나죠 플러스 이게 축 방향 역입니다 또는 또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힘이 압축이 생깁니다 힘이 압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즉 인장 압축 그 다음에 전단력 입니다 자 기존에 이게 있습니다 크게 키웁시다 근데 이게 이런식으로 찌그리지겠죠 이게 올라가고 이건 내려가고 시계방향 플러스 또는 이런식으로 반시계방향 자 추방향 A라고 하면 이거는 전단력 S라고 하겠습니다 반시계방향 마이너스 이게 전단력 입니다 마지막 힘은 밑입니다 이게 이런식으로 자 시계방향 왼쪽만 봅니다 시계방향 이게 이런식으로 되겠죠 플러스 이거는 힘 모멘트 힘 모멘트 입니다 힘 모멘트 그래서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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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가 압축 밑에가 인장 이게 풀었습니다 또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 모멘트가 M입니다 이니슐로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 작용하중에 의해서 이 부재의 단면에 이게 부재의 단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부재의 단면에 부재 단면 이해하세요 외부 하중에 의해서 또는 작용하중에 의해서 이 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의 합을 단면 내력이라고 하고 이 단면 내력에는 춥 방향력 전단력 희 모멘트가 있다 아시겠나요 다시 중요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 정정보 단순부입니다 단면 내력이 뭐냐 작용하중 피어에서 발생되는 이 부재의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의 합을 단면 내력이 하고 단면 내력에는 뭐가 있다 춥 방향력 전단력 희망입니다 이게 단면력입니다 조금만 더 하십시오 그러면 이 단면 내력을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첫번째 반력 반력 계산합니다 즉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이런 집주가 피가 들어갔다 그러면 맞죠 r a r b 이게 얼마냐 따라서 반력 계산을 할 때는 무슨 식 그렇죠 평 형 방 정식 시그마 시그마 f x 는 0 시그마 f y 는 0 시그마 m 은 0 자 2번 단면 내력을 계산한 거 이 단면 내력을 뭐라고 했어요 부재의 단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내가 구하고자 내가 구하고자 단면 구하고자 하는 단면을 중심으로 한쪽 부재의 한쪽 부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점에서 구해라 전단력은 얼마 이런식으로 나오면 이 한쪽 부재만 가지고 부재의 자유 물체 도에서 평형 방지소 할바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단면 내력이 계산 첫째 반력 계산 단면 내력이 계산인데 다 평행 방지시다 하지만 구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단면 내력은 단면을 중심으로 한쪽 부재의 자유 물체도에서 평행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4월 19일 9시 오늘도 아이템입니다 감사합니다 5시 5시 6시 9시